어딨을까 할신이 일단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나 지금 안보지 아 안개걸음 어어어 누나 다른데 좀 봐봐 저 자물쇠 열쇠 어디서 쓰는거야? 어떻게 알았지? 우리 빅맘 누나가 어떻게 알았지? 그정도로 바보가 아닌가? 할신아 니가 보고싶다 밖으로 나가라고 아 설마 저 틈 말하나? 아냐 그 틈으로 못들어가다 나는 저기 말고도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라? 개짝이 또 있었네 아니 왜 난 이렇게 빅하냐 사이즈가 치엔장 음 음 야 너 뭐 아는거 없어? 야 너 이거 웃겨 야 라 이씨 도움도 안 되는 놈아 이쪽에도 뭐 길은 따로 없잖아 하아 여기 보물 있는데도 다 털었고 어라? 어어? 이렇게나 좋은것들이 있었네? 이렇게나 좋은것들이 있었네? 밥은 언제나 챙겨놔야지 밥은 언제나 챙겨놔야지 이거 아 레이절도 안되네 너는 뭐땜에 그렇게 무겁니? 아 액션 액션 아 내가 이것땜에 엄청 무거웠구나 헐 몰랐음 밥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서 무거운거였네 밥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서 무거운거였네 어 어? 맞다 워그우리입구 저긴 안가봤어 어? 맞다 워그우리입구 저긴 안가봤어 어 얘는 왜 죽어있데? 뭐야이거 뭐야 설마 너무 늦게 와서 할신 죽은거 아냐? 짐승에게 몰살된 것처럼 보이는 고블린 일당을 발견했다. 실종된 드루이드인 할신이 한 일이라면 할신... 어? 아니 씨 기껏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미 도망갔다고? 아니 그럼 언질이라도 좀 주지 왜 이제 알려줘 죽은거 아냐? 터널이 흘러내리지 않고 터널이 흘러내리지 않고 왼쪽의 혈이 흘러내려 끄집어내는게 되려나? 끄집어내는게 될까? 뜯기는거 아냐? 터널이 흘러내리지 않고 터널이 흘러내려는게 되려나? 아니네 어? 아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야 정말 뭐가 많다 여기 길이 아니 그러면은 할씨는 이미 탈출을 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건 없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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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좋아보이는걸 많이 들고 있었다 이게 끝이네 나갑시다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아니 이러면은 소루? 소루가 누군데? 아 여기 있었던 아 어 그럼 내가 있지 동작을 훔치진 않았네 할신이 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받았다 너무 많다 하지만 너는 수고하셨다 충분하지 하우슨은 너희도 너무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은 그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캠프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만나 구블린 쓰러뜨리기 끝 오 야 얜 뭐 되게 많다 근데 뭘 줬는데? 아아 우와 개좋은데? 이건 쓰레기고 어 윌이다 너 여기 있었네? 오드와이네요 아 얘도 저거야? 참 된 영혼이야? 어? 네 우리의 소식을 알아봐 우리의 혈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혈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혈압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 없을까? 근데 내가 어떤 혈압을 잃어버렸어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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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베카투스 디아보리 아드베카투스 디아보리 아드베카투스 디아보리 아 오드와이가 아니구나 어? 얘는 악마를 엄청 싫어하나봐 아드베카투스 아드베카투스 이쁘게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제 파티는 아드베카투스 아직 시간이 되면 아드베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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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혈압이 원하는 것 같다 너랑 그의 혈압은 그들이 난 그들이 아드베카투스 고맙다고 하셔야지 아 너 싫어 너 모든 고블린을 죽었고 이제 우리 더 힘을 수 없으면 더 훈련할 수 없어 우리 이걸로 정점적으로 살았을 때가 좋았고 우리 가자 고블린으로부터 안전해지니까 애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아 거긴 도시니까 그렇겠네 어 뽀뽀한대 얘네 안해? 에라이 어 얘 그때 그 꼬맹이지 반지 귀엽네 이 티플링들만 떠나는구나 하긴 얘네가 외지인이니까 고블린을 맡은게 고블린을 맡은게 아이다 그 꼬맹을 내버렸어 고블린이 죽었으면 사실은 만들어낼게 엠피시들이 생긴게 다들 조금씩 달라서 고블린이 우리 쪽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물론 얘를 나중에 또 어디서 보면은 비슷한 외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다 달라서 좀 더 보는 맛이 있어 리얼해 천국을 보고 좋구만 좋구만 틸시스 대화한적이 있고 틸시스 대화한적이 있고 틸시스 대화한적이 있고 틸시스 대화한적이 있고 아니 분명 충분히 될텐데 아니 분명 충분히 될텐데 아니 분명 충분히 될텐데 쓰읍 아 그럼 아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곳에 있는 곳으로 돌아올게 고마워요 저는 그리고 그 부족한 희망자들이 정말 정상으로 여전히 호감도 제로네요 참 서운하다 진짜 애들이 다 말로만 고맙대 요런게 참 두루마리가 진짜 개좋은데 아무리 봐도 할게 없다 근데 그 아라딘인가 걔는 아직 여기 있나 어 떠났네 하긴 걔는 얼마 안 있다가 발더스 게이트로 간다라 그랬었으니까 어 단궁이네 아 단궁이네 what's next I want that I'm done this breeds mindless keep your distance 163원? 103원? 아니야 됐어 저쪽은 또 어디야? 임시 감옥? 어어 이런곳도 있었구나 어? 내가 여기서 뻘짓하면 저거 되는건가? 감옥에 갇히는거였나? 여긴 또 어디야? 뭐 있을거 같은데? 흠 지하통로야? 아냐 일단 할심부터 만나고 오자 할심부터 만나고 올게요 완전 게임 극초반 메인 퀘스트인데 이거 이러다가 죽을때까지 못 끝내겠다 아 여기 티플릭 난민들이 살던곳이구나 지금 보니까 어 얜 왜 안가? 왜 쟤만 안가?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게 드루이드가 소같은걸로 바뀌면 소랑 대화할수있나? 드루이드도? 아니면 드루이드는 그 동물과 대화 개도 이게있나? 드루이드는 그 동물과 대화 개도 이게있나? 드루를 안해봐서 모르겠네 드루를 안해봐서 모르겠네 어? 할신 여깄네? 그동안의 이유로 인생의 위험을 가져갈게 드루이드로 그 동물과 대화할 수 있겠지 내가 그라보게 할 수 있겠지 아, 너로 아래에 당신이 정리를 내게 내 설명을 전할 수 있겠지 저는 젠장 너로 막 혁신을 멈추고 그들에게 정리를 지키고 넌 우리 사체를 보내야 넌 우리 사체를 너로 우리 사체를 자체를 정리를 지켜보라 정리를 지켜라 너로 너가 있겠다 너로 인생의 위험하게 생각해 너의 드루이드의 방법을 잊은 것 같더라. 우리의 행동의 위치에 있는 곳은 우리의 행동은 다시 한번 더 배울 것 같더라. 뒤로 돌아가면 그리고 자연의 목소리가 너의 죽을 것 같더라. 원하여, 마스터 헬신드. 그들의 심각한 것.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져서 하지만 그로브는 아직의 가정에 필요한 것만 말로만 화낸네 아니 그런 말은 됐구요 해결책 근데... 뭔가... 좀 다르다 넌 aware of the monster inside you 넌 bow to the absolute like the true souls do how is this... possible? perhaps but I wouldn't want to place all my faith in blind luck someone is using very powerful magic to modify these tadpoles they're using them to exert control over the infected I'm sorry to say I can't undo that magic I can't cure you but that doesn't mean I can't help you at the goblin camp I hope to find a way to remove the tadpoles I failed but I did find the next best thing I found out where they come from I will do what I can to help you let us speak tomorrow you and I both have matters to see to first 지금 해 인마 as for what you've done for the grove speak to rath he will see to your reward 저런 c 공격 believe me it is the span of a mortal life isn't enough to grasp the importance of this place its roots touch everything the journey to moon rise towers and all the dangers that that entails but that's tomorrow's problem take some time for yourself tonight rest celebrate come morning I'll be by your side I'll finish all theовers come out Rise of the army experiment there is an army the conclusion push揃 it you Matros me we.. 축하연을 즐기자고? 지금 우리가 그럴때가 아닌데? 야 그 레스가 누구야 어딨어? 레스야 레스 너냐? 야 너 할신이 짝 안 데리고 왔어 어떡해 레, 레스가 누구십니까? 야 코가야 화 많이 났어? 피스 아 얘가 레스구나 너 다 됐어 너 다시 집으로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그래 너때메 개고생했잖아 아니 감사합니다는 충분하지 않았어 너네네 솔바나스는 너네네 너네네 아니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줘봐 아니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줘봐 어 그치 이제야 뭐라고? 너네네네 너네네 우리 교회에 있는 벨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벨을 두고 너네네네 너네네 아 그래 광유의 충격파가 뭐야 아 찬란한 구체? 찬란한 구체는 또 뭔데 무슨 저거 같애 유희양하고 있는 것 같애 하나하나 다 봐야돼 아 나한테만 좋은건 아니네 나한테도 안좋네 오 그래 아 근데 너무 안예쁘다 제 가죽투구는 쓸 수 있겠죠 응 다행이네 그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었어 맞다 야 걔도 보고가자 걔 어딨어 야 네티아 늙은 스승님 데리고 왔다 야 좋은 하루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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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금 그 늑대의.. 뭐..뭐라고? 어디로 가야되는데? 뭐 말하는거야? 저거?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우리 모두가 더 쉽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뭐라고.. 너는 친절한 단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퀘스트가 끝나서 위치를 안 알려주는 것 같은데 늑대 룬은 어딨어 이거구나 아니 그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 침묵머네 아 그렇구나 설마 아까 거기를 가면 되나? 아니 위치를 좀 알려주고 가라 그러던가 이 쓰레 출제나 빨리 뛰어가봐 내가 가장 의심되는 데는 아까 잠깐 가봤던 거긴데 아 잠깐만 야 바깥에 저거부터 보고 가자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고요?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인생 온라인 인생 온라인 어 개꿀 뭐야 영혼동전이 저 안에 왜 있어 짬프 창고구나 여기 와 동반기행 2권 그렇구나 와 드루이드의 장부 표지 뒷면에 물품 내장이라고 밑줄 친 제목이 적혀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책장에 식품과 의약품의 출라편항 기록이 보입니다 출라편항 기록 책장을 넘길수록 물자가 점점 떨어지... 말미... 그래서 쫓아내고 싶어 했구나 음 아잇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어어? 음 박스 좀 치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싸나요 아잇 아잇 아니 방금 먹은 열쇠가 뭐라고? 수납함? 여기에 수납함이 어디에 있는데 아 저거구나 아 바본가? 독략 독약밖에 없잖아 그냥 자 볼만큼 봤어 나가자 아잇 리온아 너 같이 다니기 싫어? 왜 혼자 거기있어? 너 이따가 윌이랑 바뀔줄 알아 자리 먼저 우린 정리 고센이 아잇 아잇 요런 독기 이거 alright, time to see what new horror is waiting for us 고대의 열쇠 뭔데 자연 플러스 일이야? 목걸이야? 투구라고 이게? 드루이드 회합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가지가 화석처럼 굳은 서클릿입니다 회합이 숲에 털을 잡을 때 만들어져 그 땅과 영혼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클릿에 장식된 작은 루비로 숲의 석재 건물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얜 여기서 왜 죽었는데? 누가 죽였어 이걸? 아니 잠깐만 저기 또 있는데? 빛나는 거? 야지네 그냥 다 여기 있어 혼자 간다 이런 미칫 헬스 난 죽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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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텐트로 이리로 와봐 엉덩이로 돌아왔으면 애초에 저거 안맞아도 됐잖아 역시 있구나 역시 있구나 맛있어 렛츠 무브 되네 이게? 선생님 저 여깄잖아요! 어어? 어어? 왜? 어딘가에 하나가 더 있다는건가? 아니구나 아 놀래라 블랙팬서는 이제 저를 보지 못합니다 멍청한 놈들 흠 야 그래서 저 열쇠 어따 쓰는데 이거 나는 너희가 사용처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작은 소망이 있단다? 스위프트는 내 몸을 가리지 않는다 스위프트는 내 몸을 가리지 않는다 디지털 사회에 찌들었다고? 내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편한걸 흘러가면 어디로 나와? 어라? 어? 금고식 있구요? 아! 뭐야 여기였어? 이런 개같은 이런 개같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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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금고실 범에해안 비밀조직 하퍼결사 그림자 드로이드 클러드결사 암흑신판 어! 암흑심판관 흰 종이에 이들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탓에 한 문장만 적겠다 이들은 샤를 승배하는 일당이다 샤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봐 아무리 봐도 검의 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비밀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동기만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퍼 결사의 구성원들은 하퍼? 하퍼 어디서 들어봤는데? 권력을 철저히 부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본인들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을 공익을 위해 폭로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지식은 힘인데 왜 구태와 내색하겠는가? 그림자 드로이드 사람의 목숨과 참나무 묘목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그림자 드로이드에게 한다면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아 진짜로? 이들은 지성체의 삶을 도외시하며 식물과 곤충의 생명만을 중시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으로 자연의 질서에 관한 그릇된 인식 탓에 악랄한 음모도 서슴치 않는다 그림자 드로이드가 저지른 만행 중 하나만 알게 되더라도 집에서 갖고는 화초마저 껄끄럽게 느껴질 어느정도인데? 클러드 결사 지금까지 조사한 비밀단체 가운데 가장 알려진 바가 적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조직이 바로 클러드 결사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자 고문자 폭군으로 구성된 음흉한 부리로 주기적으로 결집해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살해 모의를 한다고 전해진다 더구나 재미삼아 그런 악행을 벌인다는 사실은 개타들 금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근데 하퍼, 그림자 드로이드, 클러드 결사 다 읽어보면 가구 아닌데 암흑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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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야 하트야 너, 너, 진짜 샤 아니면 안되겠어? 그 정도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야, 참 그 와 후... 후... 기다려주시겠어. 난 죽을래 마귀 앨범 얘기고 해봐 마귀 앨범 얘기고 해봐 아,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샤에 관련된 책으로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었단 말이지 이거는 테이 근데 그게 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어떤 신도 얘기였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서 제가 흑끼리 흑끼리 아 내가 저기다 넣었다 그거 집에다 넣었다 차원문두루 말이야? 야 그 잠깐만 레딧인지 랜서인지 걔 좀 데리고 와봐 이건 내가 못 가져가리고? 내가 도움을 청한다고 한들 에메랄드 회합에서 나설 리가 없다 이곳의 땅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존벌레가 기성을 부린다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다가올 어둠에 홀로 맞설 필요는 없을 듯하라 뭔 소리야 저건 또 야 생각보다 템이 없어 뭐 그 안에 있는건 전부 다 내꺼라고 하더니 뭐가 없으니까 내꺼라고 한거 아니냐? 이정도 되면 그나마 이 B의 파랑템 하난데 이거 누가 봐도 긴 무기란 말이요 우리팀에서 이런 언얼도 같은거 쓸 수 있는 사람이 협도야 B의 채찍질 피를 흘릴 때마다 영혼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니 결국 결국에는 뼈저린 후에만 남을 뿐입니다 어? 혹시? 레이점? 너 조금이라도 더 좋아 그래 그래 나의 길을 앞두고 나의 길을 앞두고 그 의기양양하게 여기 있던거 다 내꺼라고 했던 개 좀 데리고 와봐 서재를 여는 써클릿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네티어 숲에서 명상하던 중 드로그가 이끄는 고블린 무리의 습격을 받았고 우리도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말로 기회고 심란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드로그가 죽자 시체에서 기생체가 나오더니 달아나려 들었다 기생체를 포획했고 숙주의 사체도 서재로 옮겼다 내가 우려하는 바는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내 티도 지피는 데가 있는 눈치였지만 캐묻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주변에 알리기 전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가는 나로서도 모르는 확답을 달라고 성화일 것이 뻔하자는가 누군가가 일기를 훔쳐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자세한 조사 기록은 별도로 넘겨야겠다 여기 네티 있나요? 없죠 드루이드를 추격해 본거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보고와라 정찰대의 본분을 잊지 말도록 멋대로 교전하지도 피를 보지도 마라 염탄만 하고 돌아오도록 다음 방침은 내가 결정한다 M 벌써 3개 모았네? 2개 모았네 캐다르기 있던 순간은 우리가 실패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놈은 잠시 물러났을 뿐 패했던 것이 아니었다 원한을 품고 그림자에 물 들어갔으니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서야 뒤늦게 나선들 무슨 소용이랴 그림자드로이드 얘긴가? 아 진짜 읽을거 더럽게 많다 진짜 읽을거 더럽게 많다 아홀베어 아홀베어? 아 맞어 나 아홀베어 있는 어떤 동굴도 본적 있는데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레벨이면은 힘들 것 같다 아홀베어 저의 고통은 아직도 탈진이 풀렸네? 아홀베어 아홀베어 왼쪽은 아직도 조금 깊이 다행이네 저의 믿음이 이기지 아이고, 내가 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라 그랬는데 이건 자신이지 아무것도 없지 알았다, 이제 뭐? 헷갈려 으아아 아, 무조건 하루를 잘하는거야? 그치만 이 게임은 여관이 없는걸 그냥 야영지에서 잘하는건가? 아, 무조건 하루를 잘하는거야? 그치만 이 게임은 여관이 없는걸 그냥 야영지에서 잘하는건가? 흠 흠 자러가죠? 어차피 잘라그랬어 흠 흠